오늘의 위스키 맥켈란 12 구형 40도 700ml 가격 약 7에서 19만원 무슨 술이 7에서 19만원처럼 가격 편차가 그렇게 크냐고 말씀하실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술은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편의점 등지에서 약 7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술이었습니다 지금은 송탄송복시장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아라르 왕자와 경기도 일대의 GS25를 약 200곳에서 300곳을 돌아본 결과 벌써 누가 싹 쓸어 가셨는지 없더라구요 그렇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맥켈란 12 구형을 먹고 말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맥켈란이라는 이름까지 지어가며 끝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나오는거 보니 이번에도 물 건너간거 같네요 어 어때요? 실패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는 아무도 찾지 못한 맥켈란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왼쪽이 신형이구요 오른쪽이 구형입니다 편의점 2,300개 돌면서 들은 생각은 기름값이 아깝네요